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해 주신 수학교사모임연합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수학교육이 우리 학생들은 물론 전국민과 그리고 학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2022 개정수학과 교육과정 설문 결과는 그 가운데 향후 5년 이상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수포자가 양산되는 수학이 아닌 모두가 수학교육을 즐기면서 배우는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저와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관계단체 모두가 희망합니다. 그 희망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학교사 모임연합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수학교사 모임 그리고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2022 개정수학과 교육과정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작년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강론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새 교육과정 시간에 대해 현장 교사들에게 적정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무려 3,554명의 수학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본 현장 교사들의 77.1%는 새 교육과정이 수학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교사의 87%가 새 교육과정의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포자는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새 교육과정의 내용이 주어진 수업시간에 가르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교사의 48.8%인 1734명이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은 행렬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행렬을 고2 이후 선택과목인 인공지능 수학에 추가하면 되는데 새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고1 공통과정에 무리하게 추가했습니다. 연세 반응으로 고1 내용 일부가 중3으로 다시 중3 내용 일부가 중1로 내려갔습니다. 행렬이 고1 공통과정에 추가되면서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학습 부담이 연세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 학습 내용과 학습량의 기준이 되는 학년별 성취기준의 개수를 조사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현 교육과정에 비해 중1에서 1개, 고1에서 성취기준이 2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학년은 현재 개수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삭제된 내용이나 단원이 없고 고1 행렬 추가, 중3 상자 그림이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 분량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니 기존 성취기준을 합치면서 오히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치는 꼼수를 부려 학습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성취기준 합치기는 보기에는 학습 내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다 가르쳐야 합니다. 학습 내용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성취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성취기준이 하나로 합쳐져서 현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에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습 내용이 줄지 않았는데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와 같은 꼼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 교육과정은 학기당 16주로 운영되며 중1 자유학기제, 중3 진로연계학기제 등의 영향으로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주당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 시수 축소에 맞춰 새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면 중1은 최대 43시간, 중2는 40시간, 중3은 12시간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은 입시 수학에 더해 빠르게 진도 빼기 수업으로 상하위권 모든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중1은 대표값 추가로 최소 3시간 증가, 중2는 증명용어 도입, 중3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통계, 상자그림 추가로 최소 6시간 증가, 대표값이 중1로 이동하여 3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중1은 139시간, 중2는 136시간, 중3은 108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중1은 43시간, 중2는 40시간, 중3은 12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설문조사 중 새 교육과정 연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시오라는 질문에 많은 현장 교사들은 뺐다, 넣었다,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하는 교육과정 개정은 그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정 개정으로는 수학 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현장 교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학생과 학교를 위하는 길입니다. 저와 수학교사 모임연합은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취기준 합치기와 같은 꼼수는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로서 국민을 기망하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학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이 요구됩니다. 많은 양을 빠르게 학습하기보다는 적정한 양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 수학교사 3554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현장의 수학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최대 현안인 기초학력저하 즉 수포자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90% 이상의 학생이 공교육을 믿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수포자를 양산하는 원인은 오롯이 수학과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과정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학생이 충분히 수학을 수학답게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적정화해야 합니다. 적결한 양으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현장 여건을 만들어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로 수포자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모토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들에게 수학 교육에 책임있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를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와 오늘 함께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전국 수학 교사 모임은 현장 교사분들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적극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